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고속 충전기든 충전기든 꽂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저희는 어떻게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하는 것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플러그를 꽂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줘야죠. 피부에다가 이렇게 충전기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볼펜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대면은 쭉 하고 전기가 들어가요. 그냥 대면? 네. 이렇게 대면 이렇게 하면 전기가 들어가요. 신기하네요. 얼마나 들어갈 때 아픈가요? 들어갈 때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일정하게 내가 방전이 됐는데 똑같이 방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을 때는 눈 있는 데가 많이 전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방전되어 있으면 눈이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찌르릿한 게 좀 세게 느껴지고. 그러면 정상인 데는 어떠냐? 나는 눈만 이상이 있고 딴 데는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런 데, 턱 같은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 난 배불러. 난 전기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런데 여기는 아우, 나 배고파. 전기가 너무너무 모자라. 그러고 잡아당기거든요. 그거를 제가 전인현상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전인현상. 영어로는 일렉트로트랙션이라고 해서 전기를 잡아당기는 힘. 구글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전인현상에서 찌르릿하는 통전통이 있어요. 네. 지금 그림 보니까 림프 찌꺼기를 분해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림프 찌꺼기가 저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에는 림프 찌꺼기가 속을 새긴다. 이게 전기 생리학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뭐냐면 림프 순환이 맑은 물로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얘가 여기 있으면 처음에는 가래칭같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섬유화가 딱딱해지고 급기야는 더 오래되면 칼슈파이 되니까 석회화가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자기 아픈 데 만져보세요. 그러면 아기 피부처럼 포들포들하고 야들야들하지 않을까요? 돌덩을 치면 딱 굳어있을까요? 어깨는 보통 다 딱딱하지 않나요? 아니요. 안 아픈 사람 부드럽지 않나요? 부드럽지 않나요? 이렇게 눌렀을 때 꽉 눌렀을 때 아파요. 아 그럼 마사지 하는 마사지 경랑 마사지 딱 하면 딱 만져보면 딱 굳은 자리 있어. 여기 나쁘시지 하고 딱 누르면 쫙 펴지면서 아야야 소리 나잖아요. 그게 굳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는 가장 큰 원인이 림프 찌꺼기가 차에 있는 거예요. 세포 세포 사이에 세포 안에도 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면 모든 세포에 생기는 세포 간의 지저분한 쓰레기인데요. 얘가 전기 절연 작용을 해요.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서 전선의 피복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나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이게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환자들은 이게 켭켭이 쌓여 있어서 딱딱하고 굳어있죠.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면 림프 찌꺼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지금 여태껏 계속 전기도 굉장히 고조납으로 하면 분해가 돼서 잘게 깨져서 그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치료 원리이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없고 약물 독성이 없다. 왜 약물하고 제가 그렇게 싸우느냐 하면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병원을 보통 평균 10군데 들렸다 오세요. 10군데 해도 안 낫고 해도 안 낫고 그러니까 10군데 들려서 오시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먹는 약이 이 병원에서 받은 약 저 병원에서 받은 약 해서 받은 약이 그냥 이 컵으로 하나 가도록 먹어요. 그렇게 그거 약은 모든 게 독인데 그 독을 잔뜩 먹다 보니까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낫는 건 없고 더 악화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 진단은 약물 중독 이렇게 진단이 들어가요. 마약성 진통제를 엄청 드시고 오세요. 아유 말도 못하게. 너무 아프시니까. 네. 그럼 그거 먹으면 잠시는 안 아프니까 그냥 중독 다 돼서 오시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죠. 중국이 나중에 망한 게 다 마약 중독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다음 그림이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사진인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뭐 충전을 시키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등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갖다 대면 아유 저기는 안 나오네. 하여튼 손등에다 이렇게 전기 자극기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전기가 들어가요. 그걸 통전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전기가 들어가는 곳을 아무데나 그냥 우리 몸에다가 충전을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뭐 되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 몸에 방전되는 속도가 다 세포마다 부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픈 곳을 찾아내서 가장 많이 아픈 곳을 찾아내서 거기에다 충전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거기가 바로 통증 유발점. 맞습니다.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점하고 실제로 통증을 나타내는 부위하고는 틀린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나무 뿌리 있는데 줄기 있는 데가 거기에 유발점인데 거기는 만지거나 건드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실제로 느끼는 건 저 위에 가지 있는 데가 막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유발점을 찾아내서 치료를 잘하는 게 명의. 잘 찾아갖고 잘 치료해주면 그걸 명의라고 그러고요. 이제 엄한 데 치료하면 잘 안 나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손 보면은 초록색이 있는 데가 아픈 데인데 이거 아픈 거를 유발시키는 건 저 위에 팔꿈치 있는데 빨간색 있는 데가 손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아픈 데인데 그 원인은 팔꿈치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기술이고 실력이죠. 이게 이제 통증을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면 사실 뭐 병원을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한의원을 가야 되는지 내가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정형적으로 뭐 이제 근처에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 클리닝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뭐 한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많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딱 안 나오면 고협회병원 가고 또 안 나오면 또 고협회병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 나오면 종합병원 가고. 종합병 가서 또 안 나오면 대학병원 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물이 이제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통증 유발증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약물 없이 치료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